부산시가 어린이대공원에 시민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유헬스케어센터를 열었습니다. 유헬스케어센터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혈압과 체중 등 기본적인 건강 측정부터 치매 위험도와 자율신경 등의 정신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부산시는 유헬스케어센터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건강상태 변화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별 건강정보도 관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